음식을 먹느라 느끼해진 입맛을 잡으러 왔다는데 이모 닭볶음탕 주세요 나이 불문, 어린아이까지 사로잡은 마성의 비주얼 등장만으로도 입이 떡 벌어지는 건 물론 자동 함성 발사까지 왔다, 닭볶음탕 왔어 입맛 돌아요 냄비 가득 펼쳐진 그 자태가 보는 것만으로도 속이 얼얼해지는 게 명절 피로 확 날려버린 힐링푸드 제대로 찾았네 그려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는 진리의 매운맛 게다가 살코기는 촉촉한 이 환상의 콜라보레이션이 따로 없다는데 끈덕끈덕하게 국물이 보시면 많이 없거든요 쫀쫀하게 물엿 같은 식감이 나면서 달짝지근하면서 진짜 중독성 있는 맛이에요 마냥침까지 생길 정도로 중독성의 핵폭탄급이라는 닭볶음탕 어? 안사람이 닭볶음탕에 왜 국물이 없어요? 보통은 국물이 있게 하는데 고기에 양념이 잘 배기 위해서 조리고 있어요 일반적인 닭볶음탕하고는 다르죠 특산된 양념 내에 같은 약재들로 타지 않게 졸여주면 둘이 맞다 하나가 죽어도 모른다는 닭볶음탕 완성이요 삶도 좀 지네요 네 원투콩이 떡볶이 같아요 자고로 백문이 부려 일견이라고 했으니 국물 없는 닭볶음탕의 맛은 과연 매콤한 것도 딱 맞게 맛있어요 단맛도 적당하고 매운맛은 약간 매콤하면서 먹으면 한 번 먹으면 멈출 수 없는 그런 맛입니다 사망님 한 방우리 하나 주세요 여기 한방 오리백성 하나 주세요 닭볶음탕에 아성의 출산표를 던진 또 다른 메뉴가 있었으니 함성은 기본이 확실한 옵션이라 오우 좋아요 평소에 사려 오른 국내산 오리와 몸에 좋은 한약재가 만났으니 오리 좋죠 맛 좋고 몸에 좋고 단점이라고는 눈 씻고도 찾아볼 수 없는 한방 오리백숙 되시겠다 아이가 더 좋아하네 음 신내세요 아우 맛있겠다 아우 부드러워 보여요 딱 찢어지는 게 음 맛있어 부드럽고 담백하고 정말 일반에서 살살살살 녹아요 그 정도 맛있어요 아우 아우 아우